어? 이게 뭐야? 뭐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그래서 두산 팬들은 한가한 소문에 의하면 뭔가 클라라 씨가 LG 팬들에게 굉장히 뭔가 그런 거를 보여준 거다 메시지를 두산 팬으로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LG 팬 입장에서는 화나는 거죠 왜냐면 두산 팬으로 와서 시구한다고 했는데 밑에는? 스트라이프니까 네 스트라이프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욕심이 좀 가했던 거 같아요 너무 잘 보고 싶은 욕심에 그 이렇게 쫙 달라붙는 스트라이프 그거를 입으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는 어떤 반향이 있을 거라고 본인 생각 안 했어요? 전혀 생각 못 했어요 진짜 계산 안 했어요? 계산 안 했어요 저는 그 두산 유니폼 위아래가 흰색이에요 네 그래서 흰색을 맞춘 거고 제가 이런 위쪽으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 저는 건강 있는 모습으로 하체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애플 힙도 보여드리고 싶고 참 시구할 때 많은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 같아요 정말 좀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항상 머신 분 그 시구 한 번을 위해서요? 네 시구 한 번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어쨌건 뭐 팔령 무명을 어떻게 보면 그 시구 한 번으로 인해서 그 소름을 날려버렸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원래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어쨌거나 뭐 이루어지긴 이루어진 거예요? 네 정말 간절했어요 저도 사실은 시구를 한 적은 있는데 류현진 씨한테 저는 직접 배웠고 배워가지고 사실 쓰던 류현진 씨가 쓰던 글로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왼손으로 던지는 왼손 제가 그런데 클라라 씨 하기 전에 하길 정말 잘한 거 같아요 아 그렇죠 뭐 저희가 그걸 보나요? 시구하는 장면? 네 잠깐 한번 볼까요? 이거 한번 봅시다 오늘 경기에 앞서 시구를 모델 겸 방송인 클라라 양이 아 저저저 클라라 양의 시구도 과연 어떨지 시작부터 좀 남다던데요? 저게 많이 화제가 됐었죠? 난리 났네 엄청난 인터벌을 갖고 자세는 좋아요 뿌렸습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클라라 양이 뒷무하고 있습니다 몸도 유연하기 때문에 투구펌도 이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잘 던질 것 같은데요 예 어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던진다니까 뭐가 안 되니까 저렇게 던진 거야 태민 씨 시구를 그런 사람 봐요 어떻게 아 정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던진다니까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던진다니까 이제 저 완전 세팍테크도 아니고 좋다고 대한민국 최고의 좌완투수가 알려줬기 때문에 뭐 보지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의 신분은 스토리 통해서 김윤선 씨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냥 천진 난발했네 아니 저는 준비를 뭐 그렇게까지 썩 많이 한 느낌은 아니네요 아니 사실 근데 아니 이건 클라라 씨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구를 하러 갔는데 애플 힙을 신경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냥 시구 입 어떻게 공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 뒷모습이나 복근을 생각하고 까지 생각하시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발칙한 거고 그리고 근데 지금 와 제가 여기 컴퓨터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또 클라라 씨네요 오 지금? 네 현재 지금 현재요 현재 시각 11시 우리 tej trips 아예 안ë 김구싱이에요 아니 근데 승리씨 얘기 안해도 승리에 있는게 김두var씨는 없어 아니 근데 잠깐 뭐만 해도 검색어 1위에요 아 감사합니다 curiosrates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아 저도 모르게 밖에 나갈때 아, 연예인 삶이 이런 건가? 이런 신경을 쓰게 돼요. 그러니까 제가 몸매로 많이 이슈가 되니까 뭐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잠깐 보여드릴게요. 서 있을 때도 이렇게 가만히 평소에 서 있었는데 좀 약간 이렇게 서 있겠죠. 처음에 어떻게, 옛날에는 어떻게 서 있잖아. 네, 이러고 그냥 기다렸었어요. 근데 그다음에는 좀 이러면서 뭘 기다릴 때 그러고 있는 건가요? 뭐 계산할 때나 아니면 커피 기다릴 때 동네 슈퍼에서 이러고 있는 건 뭐 아니야? 아니, 그렇게 되더라고요. 사진을 몰래 찍으시니까 제가 힙이 쳐져 보이면 안 될 것 같아. 그렇게 하셨으면서 운이니까 막 욕하죠, 사람들이. 아, 그러니까요. 사실은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SBS 박상도 아나운서 분이 글을 남겼는데 우리 이제 요즘 시구 자체가 시구 자체에 충실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시구의 어떤 개념에 맞지 않나요? 이것도